헤이야! 기미로잉! 아니 이거 유도탄 뭐임? 왜 이렇게 못하냐 아리? 귀여운데요? 크크가 끼기 어려운 좌우를 차치했습니다 노풀이 알아! 잡아 Jackson 게이득인데요? 왜요? 맛이 없다 생각보다 어 뭐야 꺼주세요 나이스 아 야미 게임 터졌다 이거 상대 아리가 못하는 거랑 아리 쉽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못 썼어 아 왼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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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대3 이겨주잖아 어켓도 좋은데 근데? 아하 어지럽지 카이사야 나이스 싸웠다 안나와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이길 땐 서랜 안하더라 존나 이 악물고 해 어떻게든 20분 중반까지니까 맨날 이길 때 존나 힘 존나 많이 써서 이기고 질때 그냥 쉽게 지고 오 아 야 아 아 오오오 어 이럴 좀 멋있는데 잠시만요 야위 야 저건 진짜 아닌데 카이사 AP 되면 곤란한데 좀 어 뭐야 버터 이겼어 오 호 춤을 추는구나 그냥 아니 저걸 잘 아는데요 타 끄머 오공님 이리오세요 대전 뒤져 이새끼야 아파트 못 가였지 오공아 꼬리 좋아 어어어 난 이걸 막는다고 아 내가 카이터 W 맞으면 안됐다 아니 뭐야 바로 나가나 이거? 아 먹혔네 어우 쉣 아 미친 힐 없나 힐?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끝내라 이제 아 구질구질해 진짜 나 이런판 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이겨야되나 어? 잘 질 뻔한건 아니지 야 이십분에 4코어인데 어떻게 져 물론 방금 뒤지긴 했는데 오 들어갔다 오 야미 아 좋아요 아 나 이거 자신이 없는데 여기서 어 딱 피하고 대알라 했는데 안되네요 오 맛있다 백수 맞으면 큰일 났는데 오 어 아 아니 왜 백수 그렇지 그렇지 아 오리가 좀 잘하네 그렇지 나쁘지 않아 하라마 킬은 이겨줘 아 미니언 죽었죠 리신 아 아 아트가 정신을 못차리는데 오 오 오 백포 더블킬 나무지네 휘발려나 나 아까 없다 했지 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캐리 오 씨 드레이븐 쎄다 아니 뭔데 정글 왜 줬냐 저 궁각 잘 본다 뭐하니 펜치 여기 좀 찰지네요 빼야돼 아니 지원핑이 아니라 씨발 빼야돼 아 아 아 이달이 킨드 특징이다 진짜 화전가서 뒤지는 거 라인 좀 보고 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! X** 엑소 한번 지나가서 солir 뻔했네 아날 alarming 어떤 망했죠? 아 Sinha 못하는 게 아니죠 상대가 나잖아 어쩔수 없는거야 오오? 오오? 아아 그렇지 진짜 억가루 죽었네 니달리 개필어와가지고 풀필어왔으면 내가 군받는건데 니달리 먹는게 맞긴 한데 저 새끼가 그냥 딸필어와가지고 그래 근데 아! 아니 레드! 머리가 띵해졌어 레드가 있냐? 확실히 한타가 그냥 죽을거면 포킹 조합이 맞아 들어오게 해야돼 어중간하게 하면 안돼 괜히 막 니달리 이런거 해가지고 퍽퍽 독박 이미지 찍는거보다 이런게 나아 아프죠 포킹 정신 나가죠? 어어 야 제라스! 라스! 뭐야! 아 뭐야! 집을 왜갔어! 아! 오줌싸고가지 아 시X 킬 하나 먹었는데 아쉬운데요? 뭐 있어! 3캔 짓 좀 맘에 드네 원딜만을 위한 개 같달까 아 슝견이네 슝견 3캔 첫바닥까지 포킹 가능 보라 붙여 빠른 해 너네 그 조합을 이니치 못해 구질구질해 그냥 아 알겠습니다 천천히 주셔도 돼요 아 미니언 시바 아 미니언 시바 2.5m 10년 다들 잘하네 니달리 빼고 아 나 그냥 켄치가 잘해서 맘에 드네 정상은 아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